한국이 만든 시리즈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기이하고 매혹적인 작품이다.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외국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소위 OTT 업체인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정덕현 문화평론가 모셔서 OTT 드라마 콘텐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덕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드디어다니요. 전화로만 인터뷰하다가요. 전화통화를 한 번 했었죠. 그러게요.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징어 게임 당연히 평론가님 보시고 분석하셨겠죠? 네, 당연히 봤습니다. 나오는 콘텐츠들 거의 대부분 다 챙겨보는데요. 넷플릭스가 보통 시리즈 인기 내면 보통 6부작 정도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9부작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1편, 2편, 사실 2편까지는 조금 느린 느낌이 있는데 2편 이후부터 속도가 확 붙으면서 거의 끝까지 놓지 않고 9편을 다 봤습니다. 이런 작품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콘텐츠들을 너무나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재미없는 콘텐츠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 땐 정말 고마워요. 아하, 고맙다고까지 표현하신 오징어 게임. 사실 지금 보도를 보면요. 국내 제작 드라마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 이게 사실은 잘 실감이 안 나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기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드라마 하면 시청률 순위를 보지만 요즘은 넷플릭스 순위를 보거든요. 넷플릭스 콘텐츠들 나오는 거 보면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한국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순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다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미국 넷플릭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에서는 2위예요. 전체 다 해서는. 전체에서는 2위입니까? 네, 2위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미국 넷플릭스 안에서 1위. 처음입니다, 이거. 예전에 다른 작품들이 몇 개, 10위 안에 올라간 작품들이 계속 꾸준히 있었는데 1위까지 올라간 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기록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 정도까지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못했는데 보통 콘텐츠가 잘 되면 약간 문화현상처럼 돼서 놀이문화처럼 확산이 되는 경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의 틱톡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시태그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패러디한 영상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중국의 틱톡에. 네,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 이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뭘 게임해서 지거나 이러면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게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들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무슨 뽑기라든가 구슬치기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패러디 영상이 그런 게 나온대요. 뽑기 이렇게다가 끊어지면 옆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총을 쏘는 장면을 이어붙여서 그렇게 패러디하는 장면들을 놀이처럼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보통 한 해에 어떤 캐릭터가 제대로 성공을 하면 그 성공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게 할로윈에서 의상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에 그게 할로윈 의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대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현상, 신드롬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은 대단히 검열이 강하고 외국 문화 작품에 대해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안 되죠. 안 되죠. 못 보죠. 그래서 정식으로는 못 보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적권으로. 어둠의...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로를 좀 틀어서 보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반응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북한에서 청년들이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또 이렇게...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 얘기 뒤에 붙이니까 되게 좀 살벌한 느낌이 들어요. 살벌하게, 그렇죠. 말씀드리다가도 갑자기 좀 이렇게... 겁이 나는데. 아니, 그런데 앞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니까 이렇게 글로벌하게 흥행 성공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저 스스로도 약간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한국 콘텐츠들이 꾸준하게 계속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받고. 그런 흐름을 단계적으로 밟아와서 그런지 지금 한국 콘텐츠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은 제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면이... 상담하게 좀 받아들인 분들이셨다 봐요. 오히려 우리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걸 딱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뭔가 단계적으로 쌓아온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메인스트림으로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콘텐츠들 지금 글로벌하게 잘 된 것들을 잘 보면요. 참 특이한 건데 굉장히 진지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작품들이 많이 성공을 한다고 하지만, 글로벌하게 성공했던 작품들은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든가 영화로서, 그다음에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이 작품, 오징어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DP도 이전에 방영되었지만 굉장히 화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작품이죠, DP. 다 심각한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어떤 계급구조 같은 것들을 잡는 작품들이거든요. 거기에 부조리 이런 걸 잡는 작품들이거든요. 설국열차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르를 끌고 와서, 장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장르는 다 이해하거든요. 장르의 틀에 재미를 다 끌고 와서, 그 안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오징어게임도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쫙 볼 때는 정말 쫙 빨려서 쭉 보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사실 기분 좋은 작품은 아니거든요. 다 보고 나면 뭔가 불편한 거 안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적인 병리 현상, 한국적인 문제, 격차가 심하고 계획구조가 심각하고 사람의 가치가 좀 우습게 치부되는, 이걸 오히려 상품화시켰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반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대중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공정사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쟁사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은 댓글이나 이런 대중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사실은 가만히 안 놔둬요. 콘텐츠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좀 단련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내서 작품화하는 경향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게임의 방식이란 게 구슬치기라든지 이런 사방치기 같은 대단히 좀 단순하고 유치한 게임들인데 그동안 소위 데스 게임 형태, 헝거 게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훨씬 더 고난이 도예고 복잡한 게임들도 많았는데 이런 오징어 게임류가 성공한 뭔가 좀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 데스 게임 장르라고 다들 그래요. 이 얘기를, 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그런데 형태는 그게 갖고 온 거예요, 장르를. 장르적으로는 다 익숙한 이건 누가 봐도 데스 게임 장르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헝거 게임이라든가. 매드맥스도 비슷하고. 배틀로얄이라고 일본에서 만들었던 작품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 데스 게임 장르지만 이걸 다루고 있는 얘기는 사실 사회극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자체가 복잡할 필요는 없거든요. 데스 게임은 게임 자체의 묘미를 즐기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보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를 찾아내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데스 게임을 주는 어떤 자극적인 묘미들인데 여기 물론 이 오징어 게임에도 자극적인 코드들은 들어있지만 그게 게임 자체의 재미라기보다는 게임은 단순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살벌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현재 살아가는 현재 사회들, 경쟁 사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은유하는 면대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올라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선풍적 인기다 그러면 이 열풍의 시작인 걸까요? 아니면 빠르게 정점에 올라가서 이제 좀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OTT 작품은 물론 이게 금방 꺾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작할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대부분. 왜냐하면 OTT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특성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 나온 콘텐츠가 제일 정면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에서도 약간 홍보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이미 지금 일주일 안에 벌써 이태원에 이벤트 몰이 생겼잖아요, 이벤트 하는. 그런가요? 오징어 게임 하는 이벤트 장소가 생겼어요, 공간이. 새화파크처럼 그런 게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에서 그런 이벤트를 이미 했던 거 보면, 해시태그 이벤트를 한 거 보면 상당히 준비를 좀 하고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확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계속 유지되다가 사실은 좀 꺾어지겠죠. 네. 넷플릭스 자체에서 준비하고 이벤트도 마련하고요. 밀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넷플릭스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이제 가입자 수가 좀 포화된 면들도 있지만 지금 디즈니가 사실 디즈니 플러스를 하면서 그렇죠. 아주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로 뭔가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승부수에 우리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밀만 하니까 민 거겠죠. 분석해보고 이게 통할 것 같다고 하니까 민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작품에 넷플릭스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 투자액을 얘기 듣고서 저는 좀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한국의 작품에 투자한 게 한 5년 정도 되는데 5년 동안 투자한 액이 지난해까지 한 5,500억 정도 아니다. 5,500억이 아니다. 더 많습니다. 7,700억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만 5,5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한 해만요? 한 해만. 1년 동안. 이거는 굉장히 뭔가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콘텐츠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넷플릭스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이 오징어게임이 지금 투자액이 200억 들어간 거거든요. 200억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의 시트콤 한 편 만드는데 한 편. 그러니까 이게 전체 편이 아니라 한 부를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되는 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씩 들어가요. 출연료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한 편의 100억이요? 한 편의 100억이요. 그래서 프렌즈나 이런 걸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오징어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200억 들여서 이 정도 효과? 이거는 진짜. 아, 9편 전체 제작이 200억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들으시면서 9732님께서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오징어게임이 인생 최고작이라고들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싸게 이런 명적을 만드는지 부럽다네요. 지금 정덕현 평론가님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데 우리 늘 그렇잖아요. 기생충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명배우들인데 상당히 국제적으로 보자면 낮은 개런티로 출연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많이 유명해지셔서 그리고 나서는 할리우드 진출이나 크게 개런티가 뛰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게임도 그렇게 될까요? 오징어게임도 아마 그런 흐름을 갈 텐데 지금 아까 가성비를 말씀드린 게 다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약간 우리가 예전에 산업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충분히 노동을 한 분들한테 값싼 노동력. 네, 이게 제대로 다 배분이 되면 노동한 만큼의 배분이 되면 훨씬 더 제작비가 높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성비 높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걸 해외에서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인데 점점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콘텐츠가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이 제작비 규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이야기네요. 좀 그런 게 있죠. 프렌즈 에피소드 한 편에 들어가는 게 100억이라면 그게 꼭 출연진만은 아니겠죠. 스태프, 조명, 이분들 다 제대로 된... 다 포함해서죠. 거기는 다 직능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위계구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구조로 좀 빨리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제작하면 그런 스태프들 등의 임금이 매우 싸니까 싼 값에 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싸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적게 들이면서도 인력들이 갖고...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영화를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잘 만들고 연출가들이. 그리고 작가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스토리텔링이 아주 뛰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배우들이에요. 연기들이 연기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갖고 있는 아우라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주목하는 주목력 딱 끌고 가는 아우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아니,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 배우들 대부분이 무슨 옥스퍼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영향도 많고 그런데 대한민국 배우들, 뭐 그렇게 학력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배우들이 특별히 그렇게 영향이 뛰어나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약간 생존력 이런 걸로 보는데 우리는 사실 배우들도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좀 슬픈 이야기네요. 이 안에 오징어 게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경쟁 틀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노력하는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지금 글로벌하게 좀 먹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장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민속 문화가 따로 있지만 그렇죠. 판소리나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따로 있지만 대부분 서양의 장르의 장르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굉장히 빨리 서구의 장르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장르들이 익숙하면서 동시에 이게 약간 반도의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색깔을 자꾸 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 하면 그 서바이벌 장르들을 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보면. 차갑고 살벌하고 이런 잔인한 느낌을 주는데 그렇죠.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일본 작품은 살벌한 느낌들만 굉장히 강하거든요. 배틀루야는 정말 살벌하죠. 그런데 이 작품은 울려요, 가슴을 자꾸. 그런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심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폄하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런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코드들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감정적인 펀치를 날리는 작품이라고 썼거든요. 감정적 펀치. 그래서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작품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힘을 주는 내용들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끝까지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짚어볼게요. 그게 요즘 보면 웹툰 원작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원 데이터를 자꾸 찾는 건데, 요즘 IP라고 얘기해서. 하나의 IP를 가지면, IP를 통해서 웹툰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다 할 수 있고, 게임도 만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소스 월티 유즈. 맞습니다. 그중에 웹툰은 이미 영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콘티 역할을 하니까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웹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스토리, 스토리로 가요. 웹스토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플랫폼 업체들, 한국의 플랫폼 업체들이 세계의 웹툰만이 아니라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거 해결문을 잡으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원촌 스토리.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